흐르는 강물처럼? 아 맞네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흐르는 연어들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고구라진 길 일시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다 걸어 걸어 걸어가다 오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반작력은 기본이고 보이스 대결 같아 완전 자리를 잡은 흥색인데 완전 야 정말 연어들이다 연어들이야 아 그 재미 좋아